세계에서 미슐랭이 가장 많이 산세베차니? 네 그래서 사실상 미슐랭이랑 승부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승부가 되나? 제일 원하는 데는 사실 여기든 가까이에서 여기를 확 쏘아줘야 돼 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좀 막아줄 수 있으면 이렇게 아 그러면 좋지 가질 수 있으면 가려면 좋지 차라리 오케이? 밖에서 보니까 느낌이 약간 너무 영하다 점심에는 여기 상권이 그때 하러 와서 보니까 점심에는 약간 지금 보면 연령층이 있으시잖아 손님이 꽉 차면 손님이 있으면 들어오게 하는 색깔이란 느낌인데 손님이 없을 때는 내가 과연 저가에 들어가도 될까? 하는 어떨 때는 느낌으로 분석해야 돼 뭐랄까 이게 리액션이 나올 만한 핸드폰을 꺼낼 수 있는 한 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장의 무기랄까? 우탄 계란찜 내일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서비스로 그냥 한 번 빵 그래서 한 번 퀵으로 등갈비 쏠 다운 근데 지금 밖에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은데 아 저러면 미안하지요 푸 디저트 네 저 뭐야 등갈비찜 대신에 저기 메뉴 하나 더 얼른 추가해줄게 오징어 제육 정말 요리 쉽게 하셔 요리가 더 늘어 갖고 오셨어요? 더 늘어 갖고 왔어? 꼬리찜 하나 닭 하나 두부 하나 소꼬리 하나 찜닭 하나 2호점을 하면 그럼 턱이 너가 2호점 주로 내가 장사하는 모습을 그려봤더니 아 너무 멋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꼭 2호점을 가고 싶다 되게 거기를 장호가 책임지는 걸어야 되겠네 그렇지? 네 이장우 점장을 소개하라 아 이거 거의 뭐 드림 컴 트루 아니야 이거? 핫 소스? 네 좀 매운 거 뭐 소스 좀 부탁하는데 어 드림다고 해? 네 된다 그려 배운 게 도둑질이나 다 된대 여기는 막상 말은 해줄게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거 봤으니까 말은 알았어라고 했는데 숨이 막힌 거야 어? 뭘 하지? 내가 아는 매운 소스가 뭐 있어? 고추장? 고추장은 뭘 해? 어떻게 할 거야 오빠? 고추 고추 저거 좀 해줘야지 좋아 좋아 고추 기름 고추장은 뭘 해? 맞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린크? 네. 제가 물어봐. 보통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업이 아니라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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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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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죠. 아, 첫 άple가지? 오케이. 너무 이별. 너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너너너너너너너너넛.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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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이거 지금 하나도 안했다 핸드폰 델 symptom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리뱅뱅 하나, 등갈비찜 하나요! 유리야 니가 해봐! 유리야 니가 해봐! 유리야 니가 해봐! 파이 앞에 기름 들어오고 넉넉히! 기름 넉넉히! 됐어! 양쪽에 양파! 양쪽에 양파? 양쪽에 양파? 와 이렇게 노릇노릇! 그 다음에 등갈비 좀 해보자! 등갈비? 등갈비 국자로 떠서 혹시 모르니까 다 배워놔야지! 오빠 요리할 거 있어? 없어? 나 아니면 저거 도와주고 왔네? 도와주고 와! 네! 오빠 어디 도와주면 좋을까? 나왔고! 오빠 디저트 나왔어! 어디로 왔다 줄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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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한번 갖다 줘! 네! 끝! 아 이거 진짜 잘한다 다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빛이 빛이 클라라 빛이 ere 네, 똑같이. 똑같이. 원, 투. 불고기 두 개, 닭강정 하나, 폭탄 하나. 지금 제일 시급한 건 폭탄 하나. 네. 불고기 하나. 폭탄 내가 할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불고기 두 개, 폭탄 하나. 불고기 두 개, 폭탄 하나요? 불고기 두 개, 폭탄. 닭강정 두 개요. 좀 두 개요. 찜닭 하나, 닭강정 두 개요. 닭강정 두 개가 먼저죠. 이게 괜찮다? 잘했다. 너무 잘하던데? 계란찜 마스터했어, 완전히. 마스터. 심지어 이제 설거지 하면서 해. 그러니까. 와, 설거지 대박이다. 귀영이 형 설거지 다 해놨어, 계속. 야, 오빠 진짜 설거지. 뭐야, 진짜 대박이다. 수월하다. 오빠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사장님. 사장님. 1단. 아, 좋았어요. 1단. 여기 글쎄. 아주 좋아요. 쉽게 잡을 수 있게. 튀김기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 계속. 너무 많이 들으면. 다. 다른. 그래서 기름이 깨끗해져구나. 항상. 그거 다 계속. 역시. 브로, 브로. 저 설거지 다 했어요. 우와. 우와. 하하.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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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h. 마지막. 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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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40줄은 들어가니까. 40줄 세이브. 200줄, 200개. 500잔을 샀어요. 천인분이면... 아니 음식은 딱 천인분만 준비하는데. 딱 천개만 사래, 장호가. 시작하자. 주문을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받으면 여기 터져. 네, 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195개 남았네. 여유롭네.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빨리 싸. 왜 안 싸고 뭐하고 싸. 여유부리고 싸. 여덟이 왜 정신 붙잡혀. 빨리 싸. 빨리 튀기고. 지금 다행인 줄 알아. 아직 손님이 없어서. 장호 형. 조만간 떨어집니다. 장사하고 최대한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주셨으면 한 번만 와주셔서. 감당이 안 되는데요, 저도. 갔다. 금방 올게. 금방, 금방. 제발. 금방 가. 형이 혹시 어떻게 해요, 여기? 걔들 안 되면 포기하고 와야 돼.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